시계 3.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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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고 또 이루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비록 담은 없지만 난 소망의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되고 싶다 내가 태어난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 꿈을 꾸고 또 이루고 싶다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되고 싶다 내가 태어난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 꿈을 꾸고 또 이루고 싶다 꿈을 꾸고 또 이루고 싶다 꿈을 꾸고 싶다